우리 디자인님들부터 눈을 맞춰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 카리스마가 엄청납니다. 자, 그리고 아마 이제 공식적인 시그니처 포즈인 것 같은데요. 아이들 멤버들의 포즈부터 엄지척까지. 자, 이제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좋아요. 일단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 리더기 때문에 일단 시작을 잘 해줘야 됩니다. 저 손동작이 아이들의 시그니처 포즈인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계신 기사님들 봐주시고요. 카리스말로 시작하는군요, 역시. 오늘 눈빛이 대단해요. 자신감 있는 모습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면을 향해서 활짝 좀 이렇게 환한 모습으로 환한 거 말고 환한 모습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윤양. 카리스마 리더 소윤양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뒤에서 대기해주시고요. 이연양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와 함께 정면부터 사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엄지척부터 시작을 하는군요. 좋아요. 시그니처 포즈까지. 왼쪽도 자연스럽게 한번 봐주시고요. 청소 같은 날개. 자신감 있는 포즈도 좋습니다. 이연양. 좋아요. 내가 이제 아이들의 미연이다.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얼굴 가리면 안 돼요. 얼굴 가리지 않게 좋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손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좋아요. 예. 자. 지금이서 포즈까지. 자. 중앙에서 이제 상큼팔란한 포즈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청소년 반전 보컬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미연이야. 네. 앞으로 멋진 보이스와 퍼포먼스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민리. 민리를 민리. 자. 중앙부터. 민리야입니다. 민리야. 네. 아이들씨 최고가 되겠다는 2018년 최고의 신인 아이돌이 되겠다는 아이들의 포구. 엄지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네요. 자. 왼쪽도. 자. 살짝 봐주시고요. 네. 아. 다양한 포즈들을 준비하셨군요. 네. 자. 오른쪽에 계신 우리 기사님들도. 네. 좋아요. 네 부자들 포즈부터. 네. 좋습니다. 자. 좋아요. 이제 상큼팔랄하게 한번. 네. 마지막으로 환하게. 네. 네. 상큼팔랄한 포즈로. 네. 좋아요. 팔짝 웃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민니양이었습니다. 자. 아. 워킹부터 아주 단차입니다. 예. 조금 더 앞으로. 맨. 와주시고요. 좋습니다. 정면부터 시작하죠. 수진 양입니다. 어. 아이들의 섹시함을 맡고 있는 수진 양. 아. 탈란하게 또. 네. 꼭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르침만 넘치는 모습도 봤고요. 아. 살짝 수준분 듯한. 예. 모습도 같이 보기 좋습니다. 자. 수진 양이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자. 우기 양. 장면부터. 큐티. 큐티. 아주 귀엽게. 네. 어머. 자연스럽게. 왼쪽도 봐주시고. 오른쪽. 어. 알았어. 본인이 척척 잘 해내네요. 네. 좋아요. 우기 양. 아주 자연스럽게. 촬영 잘하고 있습니다. 빠짐 바로. 그리고 큐티. 평당이 있기 때문에. 큐티하게. 좋아요. 손가락 파트. 좋습니다. 네. 자. 우기 양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멤버는. 자. 슈아의 끝 정면부터. 아. 정말 비주얼 담당. 네. 그 말이 맞네요. 슈아의 끝입니다. 자. 왼쪽도 한번 시선 고정해 주시고요. 네. 좋아요. 오른쪽에 계신 분들도. 시선 한번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주얼 박내 슈아의 끝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자. 다시 한번 고정. 자. 하나 둘 셋. 자. 아이들의 첫 번째 이제. 공식 포즈 타임입니다. 오. 공식 포즈로 가나요? 네. 네. 좀 더 붙어 주세요. 좋아요. 자. 워낙에 뭐 이제. 케미스트리. 케미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엄지부터. 자. 우리 소연 양이 리더답게 포즈를 계속 이끌고 있어요. 아주 좋아요. 이제 엄지 포즈로 갑니다. 이어서. 네. 손동작 포즈까지. 다시. 자. 자연스럽게 왼쪽. 네. 한 45도 각도 정도로. 네.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 한번 봐주시고요. 좋아요. 엄지 포즈가. 마지막 이제 손동작도 했네요. 자. 우리 소연 씨가 했어요. 예. 잘 따라가야 돼요. 우리 리더 잘 따라가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른쪽도 살짝 틀어서.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들의 여섯 메퍼. 네. 손동작 포즈까지.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이렇게 포토타임을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